음... 네 머리를 몇 가닥씩 묶었어요 원래 이렇게 똑딱해서 붙이는데 이 뒷는 이 긴 머리는 묶었어요 머리카락의 머리카락을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잘 어울려요? 아... 진작 기를걸. 이제라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. 여러분들이 있기에, 앨리스가 있기에 제가 머리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. 이곳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.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 차려진 밥상에 저는 수저만 얼렸을 뿐.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풍경에다가 제가 자유로움을 표현해야 하는 그런 컷들입니다. 그래서 벌써부터 막 뛰고 기지개도 펴고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앨범은 세상이 비춰지는 승호의 모습도 있지만 그냥 그 밖에 승호의 외로움과 자유로움과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앨범이 좀 더 자유롭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더 많은 것 같아요. 남은 착도 파이팅 하도록 할게요. 꽃들한테 미안한데 아 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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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나 이거 멍 든 거야. 아니야 여기 벌레 있었어. 내 고지발가락에 아 진짜? 아 신난다. 어우 너 파지에 벌레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아까처럼 좀 약간 뛰어다니고 하는 것 같아요. 손에 부터 안 지어야 돼. 아 나 벌레에서 진짜 너무 싫은데? 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. 원래 없던 착이에요. 원래 없던 착인데 이렇게 또 한 착이 더 추가 아닌 추가가 돼서 입어봤습니다.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네 착인데 찍으시는 작가님도 그리고 스타일링 해준 형도 굉장히 당황해하더라고요. 아 이거 너무 벌어져! 비닐 소품을 이용해서 예쁘게 찍어보았는데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아티스트 느낌도 나고 잠깐만 너무 예뻐! 너무 예뻐! 너무 예뻐! 형 근데 진짜로 잘한 거 같아요. 박수 한 번 쳐주자! 진짜 진짜! 아 너무 짧아요! 좀 더! 아 웃기다. 와 근데 진짜 잘 나온다. 여러분 사진 많을 거 같아요. 기대해줘요. 사진 너무 많아. 와 진짜 미쳤다. 대단하다. 뚫린 그 비닐에 갇힌 저의 모습 이랄까요? 아니면 그 뚫린 비닐을 뚫고 나가서 자유로운 저의 모습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시고 자유롭게 해석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게요. 이제 끝이 났어요. 이제 페이드 아웃 완전히 남았는데 와 진짜 어떡하지? 너무 좋아할 거 같은데? 어떡하지 우리 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우리 아 우리 또 우리 더 오래 봐야 될 것 같아요. 멀씨 꼭 스태프분들한테 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진짜 와 진짜 대박 아 진짜 이미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해냅니다. 아 너무 베스트고 색다른 승우의 이런 이건 장발이라 해야 되나? 장발인가요? 약간 장발? 아닌 장발 머리 우야의 매력은 어디까지인가? 이 벽을 깨부수고 나가 이 벽에 갇혀있는 승우를 표현한 느낌 이 벽에 갇혀있는 승우를 표현한 이 벽에 갇혀있는 승우를 표현한 이 벽에 갇혀있는 승우를 표현한 이 벽에 갇혀있는 엥지가 또 다른 분이 이 배경에선 된 것 같은데요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굿! 머리 때문에 추워 보여요. 그렇게 막 춥지 않아요. 별로 안 추워. 엄청 산이어서. 저기 노을 보세요. 노을. 회력.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? 지금 너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을까. 아니 좀 괜찮아요. 얘가 진짜 나선대. 알아서. 얘가 진짜 나선대. 얘가 진짜 나선대. 알아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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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student 된 거 같은데요! 저거 좀 주세요..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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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춥다 끝 LA야 LA 아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진짜 너무 예쁜데?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의 두 번째 미니 앨범 Fade 자켓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또 대관령까지 와서 멍길까지 와서 모두가 다 같이 고생해서 좋은 사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앨범은 지난 앨범보다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이 많을 것 같고 음악적으로도 성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Fade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고맙다고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